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얻어봤자 그냥 바로 대개에서 뺨 죽였어 골드나 버는게 낫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음 죽이고 노음 부족. 계란 계란 말이다. 계란 말이다. 계란 말이다. 계란 말이다. 아니 무작위라며 08 기계알 이즈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숨도치는 왜 가시가 아니라 광역일까? 처음에 가시로 디자인했다가 가시 넣으니까 너무 역겨워서 뺀 거 아닐까? 게임 방지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방지 톡 그 동안 왕관에 너무 집착해서 게임을 조졌던 것 같다 근데 왕관 못 먹으면 인생 망하는 느낌 낙이남 게임 방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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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톡 게임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방지 톡 게임 톡 도가면 떴다 근데 왕관이 없다 왕관이 한게 모자라 일단 본체에 쓰죠 진짜로 에어처럼 으 técnica 스포츠 영웅 세베이벤트 메라로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려간 구독개월 사망 콩커반격 개스네 나도 반격이 됐나 다 없애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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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빛풋 최선의 파우파우 푸버그면 개판 나는거 아님? 제발.. 이상한거 처먹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블린 먹은 울리들의 울리 울트라리스크 이건 따라쟁이가 파우파우 때리고 골로 갈거니 같으니까 아니 게임 개잘하죠? 갑자기 게임 볼 때리셨네. 뒤집어 파우파우 혼나 파우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애는 또 왜 공격한 걸 먹어. 또 무작위 기도야.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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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거 아닐까? 쪼개는 부적... 어따 쓰냐? 어따 쓰냐? 내 손가락? 내 손가락 관절은 부서지겠지? 내 손가락 관절은 부서지겠지? 가면은 맨 마지막에 써야돼. 가면은 맨 마지막에 써야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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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어차. 내 손가락 관절은 부서지겠지? 내 손가락 관절은 부서지에 대한 상탐. 내 손가락 관절은 부서지에 대한 상탐.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료님들 제어 혼자 할게요. 쉬고 계세요. 오 시원하다. 내 킬인데. 체력 1층가? 아! 똥사귀. 용광로 개 짜증나네. 아우 용광로 두개 된거 봐. 개업개업. 체력 개털되는거 웃기네. 체력 1층의 17년 전 체력 1층에 아 게임 진짜 더럽게 하네 아우 구역질다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체력 심장보다 많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진짜... 동료 다 빼. 동료 필요 없어. 동료 나가. 난 혼자 사냥하지. 아니 여기서는... 좀 빡세겠는데... 아래는 넣을 걸겠다. 동료 나가. 동료 나가. 이거 매크로 돌려야겠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리커스 하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클리커캔. 아이고 6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홀리는 이유는 돌아가기 때문이다. 제가 어떻게 잡음? 뭐 되게 얼음 있긴 있으니까. 20딜? 별거 아닌데. 쟤는 훨씬 쎄다. 별건데. 쟤는 좀 별건데. 쟤는 좀 별건데. 이 야생은 어선하지? 쟤는 좀 별건데. 쟤는 좀 별건데. 돼지들 겁나 쎄. 돼지들 겁나 쎄. 돼지들 겁나 쎄. 돼지가 쎄. 돼지가 쎄. 돼지들. 아유 이게 뭐야 너네 강아리는 인정이지 아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쯤되면 한번 죽는걸 도전하고 있는게 아닐까 아 킬각이네 털팽이가 이제 아닌가 위로 가는게 맞나 털팽이 가면 왕관 먹을 수 있는데 왕관 먹으면 항아리 부여서 두배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네 부적도 따 발라야겠다 쪼개는 가면 있으니까 아 아이 뭐 잡아당기기야 아이 뭐 눈빈이야 아이 그래 뭐 눈빈 정도면 티그리스 가면 살까 그리고 에그 다시 넣자 티그리스 복수하는게 훨씬 빠를거 같은데 근데 솔직히 백딜 맞을거같음 개무섭다 아 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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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체력 어정성하게 올리다가 또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공격력이 액티브하게 올라야 되는데 낮아야 공격이 오르니까. 티그리스 내가 때리면 될 것 같긴 하다. 내가 때리면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칼의 칼로 존대 찔러야겠다. 이걸 어떻게 지냐고...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깨시다. 너도 당해봐라. 끌어보라고... 끌어보라고... 앞뒤 자리 바꿔줘야 되는데... 본인은 깨시가 놀라서... 본인은 깨시가 놀라서... 아 이게 덱이지...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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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쩔건데 나 어쩔거냐고 나 어쩔거냐고 나 어쩔거냐고 호랑이 괴롭히기 진짜 덱 개혁협네 이제 게임 끝나서 상점이 없음 아줄 초발라서 터져서 사망할 수 있겠네 나 어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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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뽑기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이게 개시지 개뼉치는 놈 야 너도 나와 아이씨 나와 인마 샐 recent 귀족은 한 장당 1인데 나는 한 장 당 10이라서 10배 차이나네. 이건 막을 것 같은데. 점토에 점토만 막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점토에 점토만 막으면 될 게 아니라 좀 복잡한 문제 아닌가? 복잡하지는 않은가? 점토에 점토만 막아도 이건 막히긴 한데. 솔직히 100정도면 이긴 것 같은데. 티백잉이나 좀 하지. 귀좋게 쓰는. 귀좋게 쓰는. 어머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뱅뱅 어흥분에 계세요. 아살아. 택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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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택딜 택딜 근데 내가 성장도 빠름 허접 택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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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서도 알까네 대박 택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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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탄생 택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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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이시언대 다시는 쉐이드맨서스를 무시하지마라 10분 10분 죽어 임마 10분 이지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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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스